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라헬의 드라빔이 그것이었습니다. 라헬은 그의 남편 야곱이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라반에게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셨는지 잘 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20년간 라반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고 당당히 가족과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라헬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가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힐러, 고치는 자라는 뜻으로 가문의 우상입니다. 라헬은 전통적으로 라반이 지켜온 가신 우상을 훔쳐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지 서판에 보면 이 드라빔을 가진 자는 상수권과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차후에 자기 아버지 집의 상수권과 지도권을 점유하고 자기 가족의 여행길에 수호신이 되어달라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간 줄 알고 화가 나서 온 사람들과 짐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탄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경수가 났으니 일어날 수 없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도둑치고 했을 때 만일 누구에게서든지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가져가도 좋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실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말입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의 안장에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라헬의 속임수로 야곱은 라반의 추궁을 면했지만 라헬의 드라빔 때문에 야곱의 딸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라헬이 베냐미를 낳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라헬의 죽음이 꼭 드라빔 때문이라고 콕 찝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야곱의 장담과 라헬의 드라빔이 묘하게 일치가 됩니다.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고 야곱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복면을 당하고 레이와 시몬이 할래 언약을 빌미로 세겜 남자들을 사륙한 후 야곱이 도망하여 간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모든 이방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이 가장 큰 것이었고 야곱은 드라빔이 환란의 원흉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은 재앙의 불덩어리입니다. 원약 안에 있는 백성 즉 하늘의 장작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박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가난 칠족을 멸하고 모든 우상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허용하는 순간에 그 우상이 근무치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서 3장 5절 말씀에 골로세서 3장 6절 말씀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작권을 받은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장작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장작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장작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작권을 받습니다. 하늘의 airflow PRESUCE 하늘의 장작권을 받은 하나님의 소징 Bueno 하늘의 장작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Centennial 하늘의 장작권을 할부겠습니다. 감사합니다.